2023년 2월 6일 터키 티르키에 중부와 남부를 규모 7.8의 강진이 강탈을 하였습니다. 지진은 오전 1시 17분경 터키 티르키에 가제안테프주 가제안테프 남쪽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첫 번째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1939년 에르진잔 지진 이후 터키 티르키에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고 첫 지진 후 다수의 여진이 발생하였으며 개중 가장 강력한 것은 규모 6.7을 기록했고 첫 지진에서 9시간이 지난 10시 24분경 본진 인근의 다른 단층에서 유발 지진인 규모 7.5의 두 번째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지진으로 최소 115억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터키 티르키에와 시리아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99년 이즈미트 지진 이후 티르키에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진입니다. 터키의 이런 엄청난 파괴적인 지진으로 인하여 푸른 올리브숲이 두동강이 나면서 현재 이 지역을 나누는 길이 약 300m의 계곡이 생겼습니다. 갈라진 올리브숲의 놀라운 영상이 시리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 남동부 알트노즈 지역에서 나와 들쭉날쭉한 모래빛의 협곡 같은 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갈라진 틈은 40m 이상입니다. 2016년 4월 14일과 16일에 발생한 규모 6.5와 7.3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지역 또한 2023년 터키 지진과 마찬가지로 계곡이 생겼습니다. 일본 규슈 미나미야소로 가는 길목의 아소대교가 무너졌니으며 우회로 터널까지 붕괴되었고 길이 200m의 대교는 토사에 무너졌고 땅이 갈라져 거대한 계곡이 생겨났습니다. 2016년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과 2023년 터키 티르키에 대지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지진 발생. 얼마 전부터 전문가들이 대지진에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경고를 했었다는 점입니다. 지진 예측 연구가인 하야카와 마사전기통신대학 명예교수와 무라 슌지.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2016년 일본 대지진에 대한 지진 예질 보고서를 통해 수직 직화형 지진이 관동지방이나 난카이 트로프에서 4월에서 5월경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 산하의 지진조사추진본부는 2004년 30년 이내에 진도 6-7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40%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2014년에도 태평양 연안 남카이 트로프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터키 대지진 역시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강진으로 인하여 전문가들이 올해 초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